이제부터 천재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morgen рублей퀘 꼬르르릉 소위입니다 아니요, 꼬류꼬류예요 지금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와본다 서산이나 홍성장 아니고 전 세계 없죠 저는 무엇인데 왜그래요 봐봐 띠리그 형은 안전벨트를 안 매서 내가 왜 안전벨트 안 메요? 그러니까 아 야 뒷자리는 안 면도 돼! 했는데 앞에 기사선생님이 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인하고 아닌 사람하고 특별히 인정인 게 다른 거야 어! 우리가 방송을 아니까 벌써 맸잖아 딱 했지 이게 법을 지켜야 되잖아 똑같은 룰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가도 되는데 똑같이 택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지 택시로 어떻게 거기를 지하철 타고 가? 아 지하철 타야지 또 분량은 더 잘 나와야 지하철 탔어야지 지하철 탔어야지 그 진정 얘기 했어야지 그걸로 또 편한 거 찾았지 아니 똑같은 룰로 적용하기 위해서 아? 게임하는 거야? 우리가 다르게 가면은 야 거기는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더 나왔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조회수가 안 나왔지 이럴 수가 있잖아 야 어차피 있잖아 사람들은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 야 나는 그게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예 찾지 않아요 편안하게 놀다 보는 거야 예전에 제주도 갔었지 그때도 3, 40만 나오고 어차피 제주도란 데 가면은 알고 있는 집이 그 정도 타 그 형 막 뭐 몇만도 안 나오더만 이제 그 형 이제 끝난 거 아니야? 10만도 안 나오고 아 몰라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몇만 안 나오잖아 어이 어머니하고 어 영미 네 동생 어 이혼한 것도 어 17만이 넘었어 어 제주도 갔고 몇만 안 나오면은 그 형 문제 있는 거지 그 형 다시 단양 가서 회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성수기라서 휴가철 성수기라서 비운 사이에 이제 치고 들어오려고 딱 마음을 먹었네 아 그 형이 뭐하고 사는지 몰라 아예 관심도 없어 어 띠리 띠리 형이 좋은 게 이제 무식하고 겁이 많고 똥노루 자를 하고 이혼도 했잖아 액션 나도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어 웃길라고? 아니 나 진짜 이혼할 수도 있어 어? 그래 나도 청아찜 이런 거 양념통닭 이런 거 갖고 와봐 잘 살려줄게 야 그 형 나한테 돈 가져오라고 그래 얼마 어? 그 형 나 때문에 솔직히 유튜브 시작한 거 아니야? 어 내가 빠져졌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운 거잖아 그 형이 나한테 돈을 줘야지 누군가에겐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위기야 위기는 나도 그냥 사업 때문에 잠깐 못 찍었는데 어 그 사이에 지가 저기 뭐야 무슨 외래종처럼 쳐들어와가지고 형도 외래종이었잖아 띠리 띠리 형은 제주도를 신혼여행 이후로 청가 본다고 그랬어 우리 신혼여행 안 갔어 뭐라고? 신혼여행 안 갔어 신혼여행 여기 저기 뭐야 장흥이라고 거기 패션 가가지고 그냥 그 형은 어 나에 비해서 정말 브루즈하고 자본주의에 쩌는 사람이야 하하하하 시장경제 치즈 아니 또 어려운 말 하면 또 단디보다 또 못한다고 그럴 거야 하하하하 무식해 보여야 되나? 아니 아니 형은 또 형만의 색깔로 가면 되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어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진짜 단두대 매치야 지성위랑 매치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알아서 내가 잘 놀고 올게 이제 라이벌로도 생각을 안한다 그냥 미치라니까 그 형은 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형은 나를 우러러 봐야 된다고 와 나도 이 댓글 반응이 나 개그맨들한테 형 이제 나가서 단두대 매치 할 거다 이러니까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사실 나는 여기에 낭대차 이런 애들하고 해야 돼 하하하하 야 그냥 일반인하고 하는 거는 조금 뭐 하하하하 선생님은 유튜브 중에 뭐 혹시 챙겨보시는 유튜브 있으세요? 아 유튜브 없으세요? 하하하하 혹시 저기 1호 아세요? 모르겠다 하하하하 선생님 나도 모르실 거 같은데 혹시 일꾼의 탄생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? 네 그거는 몇 번 봤어요 아 그거 몇 번 봤어요? 네 오오 거기에 뚱뚱한 친구 한 명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? 네 그게 저 잖아요 네? 그게 저 잖아요 근데 저 그러니까 뚱뚱해 보이는데 저 날씬해 보니까 모르죠 아 날씬해 보여요? 네 심부름 지는 거 갔다 오고 네 그게 저 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왜 없었어요? 아 한 놈 출신이니까 그런 걸 보면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? 경남 거창이요 아 선생님 고향이 경남 거창이세요? 그럼 나도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거 좋은 프로그램도 없애고 왜 국민들이 안 본 거지 뭐 달래 안 보겠어 야 근데 방송 분량을 너 왜 기사님한테 지금 나를 초대해 놓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 얘기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삐져있어? 내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더 좋은 거야 이런 휴먼도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게 기획이라고 역시 어 니가 이렇게 대난대리대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대난대리대리를 약간 다큐로 만들어주시면 아 아 아 아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하다 독해 아 원래 제주도 갈 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한 번 갔잖아 캐리어 끌고 와야지 이거 되겠어? 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짐들이 아 그래? 더 편해 이게 헤비호거 하지만 너무 창피한데 없죠 아 창피하다라는 건 짰다라는 거지? 아니 아니 안 짰어 아니 나는 이렇게 가릴래 여권 가져왔지? 여권? 어 물론이지 제주도 가는데 여권 가져왔다고? 그래 여권 갖고 왔고 다 갖고 왔어 그래 제주도 가는데 여권 갖고 와야지 여권 한번 봐봐 당연히 비위기 타는데 누가 여권을 안 갖고 오 본인 거 맞아요? 내 거야 2부 여권 오 뭐 또 가져왔어? 어 등본 어 뭐야 사업자 사업자 등록 중 인감증명 인감증명 이 정도면 갖고 다녀 와 대박이네 준비를 단단히 했구만 단양띠리띠리를 이길라고 아니 이거 원래 기본 아니야? 제주도 저거 가는 사람이 비행기 타는 사람이? 누가 웃기려고 그래 여기서 누가 단양띠리띠리랑 내가 뭐 대결을 그런 구도 그런 거 만들지 마 일만이 나고 아니 저기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되잖아 어 어 아 댓글 다 봤구나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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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런 거 말도 안 아 아 여기 사람 많네 나는 미리 등록해서 등록한 사람 저쪽으로 가고 형은 지금 여기서 그 비행기 표랑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돼 인감증명이랑 여기로 들어가면 돼 아 진짜 인감증명을 보여주라고? 진짜? 아 알고 있었네 아니야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형 여기로 줄 서서 들어가면 이곳은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다 뒤져보더라고 와 압수수색 당했어 압수수색 와 아니 진짜 와 다 뒤져보더라고 아 진짜 진짜 할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샅샅이 수색을 하지 근데 나도 이제 저기서 형 그 샅샅이 진가방 풀어가지고 다 수색하는 거 찍고 싶은데 저기는 또 촬영금지가 돼 있더라고 형은 이거 괜찮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였어 내가 원한 그림이었는데 아 여기가 14번이니까 타라 그러기 전까지 저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돼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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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또 하필이면 또 햇빛이 들어오는 역광이네 도망가 다 모듬지 오늘 안 되네 국조권 속에서도 어떻게든 한번 촬영 잘해야지 아니 아까 전에 형을 막 샅샅이 뒤졌잖아 그게 아 내가 지금 몰골이 지금 이렇고 그런 형은 안 들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저 사람들이 한 명 정도는 내가 이렇게 검사를 해야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같아 아니야 딴 사람들은 그냥 다 통과시키고 나도 지금 지금 지미 봐봐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카메라도 많은데 그냥 다 통과시켜줬거든 근데 형만 갑자기 저 저 짐 다 풀어봤지 이거 다 풀고 다 풀었지 이거 다 깠어 이거 다 깠지 난 님 그 뒤졌지 젖혀진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만졌어 팔벌리는데 막 만지더라고 아이 왜 그래 내가 스스로 웃길게 니가 웃기지 자 드디어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안 갔는데 제주도를 너랑 간다 야 이거만 지나면 비행기잖아 그치? 아주 마음이 설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 어 야 이 가족 되게 화목해 보이네 이 여자 되게 이뻐 보이네 형은 겁나고 이런 거 없지? 어? 겁나고 이런 거 없지? 나는 그런 거 없어 멀미도 안 나 잠깐만 잠깐만 요 와 귀 밑에를 귀 밑에를 붙이고 왔네 헤헤헤헤헤헤 펜드 펜나비를 당겨 부풀리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벽이 좀 날 것 같은데 단영티리띠리 따라하는 거 아니고 아 예 아 진짜 아 울렁거리네 아 소장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울렁거리나 아 아 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짰어 이거? 짰어 안 짰어? 아 아 진짜 울렁거려 안 짰어 울렁거리 아 진짜 울렁거려요 왜 아무 아 이게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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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아 아 외부서 온 거 같아 야자스 이런 거 보니까 가베가 새롭네 네 자 이제 우리는 띠리띠리 형이랑 왔을 때는 내가 저기 앞에 주차를 와서 바로 차를 타고 갔잖아 네 근데 지금은 구독자분이 공짜 주차하는 대로 가르쳐줘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내 차를 타고 가야돼 이게 짜증 난다니까 하하하 대리점일 때는 저기 뭐 수타 온 것처럼 차 딱 대놓고 모셔놓고 어 우리는 뭐 걸어가야 되는 거? 어 저기 대놓으니까 이제 주차비가 한 십 몇만원 정도 나와서 어 무료 주차하는 대로 한 십분정도 이동을 해야돼 그 돈 누가 냈어? 주차비는 내가 냈지 아 그래? 가자 하하하하하 아 형이 내주려고 그랬어?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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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 뭐 택시 타고 아 택시 타고? 필리핀이나 막 그런 데 있잖아 어 포카리스웨트 선전하는 데 필리핀 가봤어? 아니 포카리스웨트 선전하는 데가 필리핀이라고? 저도 필리핀 아니에요 몰라 난 그리스로 알고 있었거든 아 그래 약간 그 하늘색 바다 같은 거 어 자 방수야 넌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근데 형은 지금 여기 아까 제주공항 내릴 때부터 되게 설레였어 아 진짜 아직도 지금 두근거리 두근거리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는 기분처럼 너무 설레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난 적 있어? 없지 아 그 정도로 설레인다 어 네 설레 엄청 설레 너는 여기 자주 오잖아 근데 형은 여기 오늘 왔어 어 그럼 또 언제 올 줄 알아 결혼식 실혼여행도 여기로 안 왔는데 너랑 한번 찍으러 왔고 두 번째 온거야 그럼 진짜 실컷 즐거워야지 진짜 자 그러면 도착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 3시쯤 됐단 말이죠 배고프다 배고파 어떤 걸 먹을까요 와 벌써 바다가 죽이네 국물 있는 거를 먹자 국물 일단 제주도에 왔으니까 고기 국수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지금 가는 데는 약간 수요 미식회도 나오고 백종원 형님도 여기 맛집이라고 인정하고 요런 데인데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 저 뭐야 다영때리때리는 뭐 먹었어? 여기 와서 동네에 있는 거 그냥 먹었어 유명하진 않은데요? 어어 그거 알고니즘 별로 안타겠네 우리 가는 데는 아니 유명한데? 수요 미식회도 나왔다 그러고 메인이 뭔데? 고사리 해장국이라고 왔는데 아 나 고사리 안 먹는데 이거는 좀 알고니즘 타지? 소요 미식회 나왔으니까 어어 저에서 좀 나와야지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? 뭐? 하하하 일부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숙내새지 지금 어 약간 좀 따라했어 하하하하 가자 배고프다 어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слуш hated 쟤쟤